7월과 8월 두 달 연속 높아진 캐나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소폭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4%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전월 대비로도 0.1% 낮아졌습니다. 항공료 등 여행 관련 비용과 식품, 내구제 가격 하락이 물가 완화에 기여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값은 전달보다 1% 하락하긴 했지만 1년 전보다 7.5% 오르면서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 요인입니다. 가게와 제일 밀접한 식료품 물가는 5.8%로 연속 두나세이긴 하지만 전체 물가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육류와 유제품, 커피 및 차, 새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고 반대로 과일과 생선, 재과류, 식용유가 가파르게 뛰었으며 외식비도 6.1% 올랐습니다. 주거비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주거비 상승에 주범인 임대료는 7.3%, 모기지율이 31% 급등해 집주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11%, 개인치료비 6%, 주류와 담배도 5% 올랐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소폭 하락한 데다 연방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도 8월 평균 4%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덕분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43%에서 23%로 감소한 가운데 맥킨지 인베스트먼트 전문가는 중은의 금리 동결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5일 주문에 차기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주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온타료 3.6%,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3.3%, 엘버타주 3.7%, 귀백주 4.8%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유머차도 모자라 조경나무를 삽으로 파내가거나 화분을 슬쩍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다하다 신던 운동화까지 훔치는 좀도둑이 기승입니다. 경기는 어렵고 팍팍해진 삶에 이른바 생계형 좀도둑이 늘어나는 건데 이를 두고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나 돈 되는 값비싼 품목은 늘 절도범의 주요 표적이지만 최근 새 신발도 아닌 신던 운동화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온타리오주 토론토 리젠트파크의 한 주민이 온라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 영상에는 한밤중 이웃 울타리를 넘어 피해자 집 뒷마당으로 들어온 도둑이 식탁에 올려져 있던 신던 운동화 두 켤레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 집주인은 한 달 전에도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브램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 영상을 보면 잔디밭과 현관에서 물건을 훔치던 절도범이 과감하게 문을 열고는 바닥과 신발장에 있던 신발 5켤레를 골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브램튼에서는 신발은 안전하지 않다였고 18만여 명이 빠르게 퍼나르며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캐나다에서 신발을 훔치는 도둑이 있다며 캐나다가 후진국이 돼가고 있다고 혀를 찼고 너무 한심하다는 의연부터 이제 개인 물건을 모두 실내에 두고 문을 잠가야 한다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도난 물품을 확인하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편에선 신던 신발을 훔치려고 사유지에 침입하는 무모한 행동에 안심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소름이 끼친다는 한 네티즌은 더 이상 집 앞에 무언가를 둘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온주광역토론토와 경찰 당국이 차량 강탈 사건을 집중 해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가 주택 공급 부족의 하나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대보다 숙박 공유가 늘면서 임대료가 뛰었다며 규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을 임대 시장에 나오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을 불법 임대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3배 올리고 주 거주지와 세컨드 집에 한해서만 단기 임대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벤쿠버에서 10개 이상의 숙박 공유인 호스트는 32명이고 이 중 9명은 30개, 1명은 무려 123개의 숙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업체는 사업자 면허와 등록 번호를 공개하고 주 당국이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법안은 내년 말부터 시행됩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업체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임대 주택 부족, 소음과 쓰레기 등 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에 에어비앤비 등을 향한 규제가 국내외에서 금물살을 타는 가운데 앞서 2021년 온타리오주 토론토시는 숙박 공유 서비스 면허를 도입하고 자신의 집이나 주 거주지에 한해 연간 181만 공유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이어 토론토시는 현재의 조례를 다각도로 검토해 일부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벤쿠버시는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 비율을 기존 109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며 쾌벡과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펙스도 최근 불법 단기 숙박에 대한 벌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현재 토론토에서 8천여 채, 벤쿠버에선 5,049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가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하고 단속에 착수했으며 델러스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으로 규제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에서 다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경 알렌 로드와 로렌스 에비는 웨스트 북쪽 플레이밍톤 로드와 바이너 드라이브에서 흰색 또는 실버 SUV와 검정색 세단 사이에 총격전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여러 개의 탄피를 발견하고 주변을 탐문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제보를 요청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10분 앞서는 에트비코의 핀치 에비는 웨스트와 캔들턴 드라이브에서 총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온테리주 토론토 미드타운에서 워크를 이용하는 할머니가 덤프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마운트 플레이젠트 로드 남서쪽 모퉁이에서 동쪽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할머니가 동쪽 방면 도로에서 남쪽으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으며 주변을 통제한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엔 가디너 이스프레스웨이 근처 DBP 남쪽 차선에서 덤프트럭과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해 트럭이 남쪽 차선 전체를 가로막으면서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에 갇히는 등 출근길 심각한 정체로 혼란을 빚었다가 오전 9시쯤 통행이 재개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21세 캐나다 남성이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쳐 약혼녀를 구하고 목숨을 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복수 국적자인 네타 앱스타인은 이스라엘 남부의 한 안전실에서 약혼녀 아이린 샤빗과 함께 머물다 지난 7일 이곳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들어온 하마스 공격대가 안전실로 수류탄을 투척하자 자신의 몸을 던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대신 약혼녀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고교 졸업 후 부루 청소년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일한 네타는 이스라엘 방위대에서 복무를 마친 뒤 1년 6개월 전 샤빗을 만나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네타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샤빗은 늦게까지 안전실에 숨어있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캐나다인은 지금까지 6명 그리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엔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은 전쟁 범죄이고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 역시 국제법에 어긋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준 온태료주 노인 및 장인 복지 장관이 전국 장인 고용 인식의 달을 맞아 지난주 금요일 페어먼트 루알리옥 호텔에서 열린 캐나다 장인 명예의 전당 3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은 의지와 용기로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당부한 조 장관은 우리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더욱 폼넓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며 실현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효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장애인이 취업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도 및 훈련 과정을 개설해 사회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장인 명예의 전당은 신체 장애를 가진 개인들을 돕거나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공헌한 캐나다인들을 선정하는 행사로 올해는 스티븐 하퍼 전 연방총리를 포함해 두 명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